61잠당 benefit, 이번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배의 두 가지를 봉능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무에게 반드시 해 말하는 를 retail 그 다음에 순라이배 이렇게 남아올지 의무에배 하루에 다섯번 새벽예배 오후예배 마그리예배 밤예배 이렇게 하루에 다섯번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새벽예배는 두 락하 두세트 남대배는 정오예배는 네 락하 하지만 누군가가 여행을 했다면 두라카트로 줄여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예배는 네 락하 또한 그 사람이 여행을 한 사람이라면 두라카트로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마그리예배 마그리예배는 세 락하 밤내배도 네 락하 여행자의 기후는 두라카트로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원래 의무예배가 네 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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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행자라면 두라카트로 줄여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루예배 아슬예배 이사예배 이렇게 여행자라면 두라카트로 줄여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경우에는 주루예배와 아슬예배를 합쳐서 주루예배 때 아슬예배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행자의 경우에는 주루예배와 아슬예배를 주루예배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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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가능한 하루 다섯 번 예배를 성원에서 같이 보도록 권장합니다. 성원에서 멀리 사는 주민들은 평소에는 자기 주변에 마실 때 예배를 볼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주말 예배만큼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성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원 multim 성원 청중들은 이 마음의 설계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지 그 외에 헛은 짓을 하면 안됩니다. 일찍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 같은 등과 동시에 이렇게 주마 예배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마 예배 때는 사도님을 참여하는 사도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사도님을 신성하는 그런 구호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마 예배 때는 사도님을 읽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주마 예배는? 네. 저의 집에는 혹시를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발언을 통해 시킴 때가 도색도 합니다. 이때는. 주마 예배 참석자는 이멈이 부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격리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lock에 있는 이 ширisanე으로 점심 만지며 자세히 도색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